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 보시면은 코사트카가 무려 1대, 2대, 3대, 4대, 5대, 6대 렉킹님은 미니건으로 코사트카 미사일을 모두 격추한다 렉킹님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어요 저기는 렉킹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어어어어 저 잡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오우! 어 한방! 한방? 저랑 렉킹님 둘이서 해볼게요 아 그리고 뽀로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출발하트 출발! 여러분들 가이드 미사일 잡으세요 가이드 미사일 가인 미사일 잡아 하늘에 날러오는 미사일 다 잡으세요 이거 다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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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막아! 막아! 대한민국 지키라고 빨리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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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샷! 격추 성공 나이 샷 잡았습니다 더 날러오는거 없어? 오잇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본주의자에요 어 이 부금은 그냥 밈일 뿐입니다 아시겠죠? 전원! 가이드 미사일 준비! 시작합니다 출발사태! 어 발사가 안되는데? 발사가 어? 안되잖아 발사가 안돼 컷컷컷NG 그냥 잠수함 끌고 해변가로 다 갈까요? 코호사트카가 무려 4대가 해변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사람이 있을거에요 여기 앞에 이 사람은 누군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밟았어요 어 지금 이 사람 누구야? 오른쪽에 이 보라색 옷 보라색 옷 지금 못잡았습니다 기차에서 근접전 탑승! 탑승! 이런걸 탑승! 어떻게든 타 빨리! 어떻게든 타! 빨리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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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사태! 출발사태! 여러분들 싸우세요 근접목이로 싸우세요 팔포님 앞에 잡아! 잡았잡았잡았잡았 자 지금 새우님 죽었고 렉킹님 죽었고 이 두분중에 과연 누가 여기있지? 아 로카프님 뒤에서 뒤치기 스타트 그리고 과연 로카프님? 아 죽었어요 팔포님이죠? 팔포님 저기 앞에 프로스탄님 또 있습니다 저사람 잡아야되요 아이쿠 이쯤에 이님 팔포님 아이쿠 과연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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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님 날아갔죠? 이 사람 누구야? 아 이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팔포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저기 앞에 이님 과연? 아이 절 때리지 마세요 방금 누가 또 죽었죠? 우승자 발표 자 1등은 파울자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무서운 목장 해주시고 광산에서 모일게요 신호탄 들어주세요 신호탄 신호탄 근접 뚝배기 가는 출발사태! 출발사태! 어 나한테 왜 갑자기 내가 고격하고 그래 나잇샷! 필멸차 드려! 필멸차 드려! 필멸차 드려! 자 타만 14발 남았습니다 필멸차 드려! 가까이 오지마! 가까이 오지마! 가까이 오지마! 쏠꺼야! 진짜로 쏜다 나! 난 거짓말이야! 진짜로 쏠꺼야! 진짜로 쏠꺼야! 나 진짜 참았습니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나잇샷! 필멸차 드려! 발사! 오오오 위험했어요 방금 오 렉킹님? 렉킹님? 렉킹님 가까이 오지마세요 저 저 견고했습니다 견고했어요 견고했어요 안 돼 이거 ㅅㅁㅈㄹㅁ으으 아학 공동우승 1등 입날림 라스트팀וא스탠딩 들어갑니다 아아아 이거 트롤보금 있어야돼요 잠시만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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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어 지금 다 죽었어요? 저 살아있죠 지금 방법이 어차피 아야야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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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작하자마자 떨어뜨리는게 어딨어 여러분들 저는 저는 제 운을 믿어요 저는 제 운을 믿습니다 난 죽지 않을거야 난 난 난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 흐르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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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 내가 이길 수 있어 출발하튼 저것도 뭐야 아니 이런게 왜 떨어지자고 정말 어? 다 맞습니다 나이스샷 바로 앞에 라이노탱크 필멸자들이요 발사 하얀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